와 맛있겠다. 밤 한번 먹어볼래? 이거냐? 비가리, 고사리, 시나물, 호바 다 나왔네. 사다 먹어도 되겠네. 응, 조금씩만 주라게도 되지. 나물이 엄청 많네. 응, 보름이라. 다 해오셨구만, 보리도 해오고. 이게 몇 개요? 50개 반잡이 만 원인가 보다. 욕심나냐? 예쁘게 묶어놨어. 하나 사? 포란테하고 피마지파리도 갖다 놨어. 와, 다 준비해놨네. 얼마씩 담아놨어요? 5천 원씩. 5천 원씩? 호두도? 4천 원. 4천 원. 밤은? 3천 원. 아, 작은 거 7천 원. 저 드릴까요? 포도하고, 땅콩하고, 밤. 밤 깎아 드릴까? 그냥 드릴까? 그냥 깎아줘요? 네. 응, 깎아주시면 좋고. 뭐 기계로 깎아볼아요? 응. 어. 오, 간이 안 되겠다. 이거를 넣어서 돌려오면 되구나. 크기가 같은 게. 네. 네. 우와. 한 껍질 마. 네. 1만 6천 원입니다. 1만 6천 원. 나 돈 많은데. 네가. 도자네. 천 원짜리 다 갖고 왔어. 감사합니다. 기계로 깎아온 게 더 쉽긴 하다. 여기를 한 바퀴를 삥 둘러줘. 여기를 세 번. 세 번 이렇게 딱 깎아. 어렸을 때는 이거를 좀 크게 좀 깎으면 이렇게 했으면 쓰겄어. 이거라도 주워 먹게. 그래가지고 이렇게 밤을 딱 치는 거야. 이렇게.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할 때는 막 이렇게 하시더라. 이렇게. 그 밤을 친다 그래. 이렇게 밤을 깎아. 가야 안 돼. 이. 감자 칼로 하면 안 되나? 해봐 봐. 밤이 문젠가? 이게 밤이잖아. 밤이 깡깡하지. 안 되냐? 어, 무섭다. 이걸로 해봐. 더 안 든다 하겠다. 뭐야 이거 더 안 들어? 모으. 쓴다 하지 말고 밀어. 이렇게. 감각이 틀려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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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. 밤이 이렇게 딴딽하자나. 오늘부터 밤을 싫어하게 될 것 같은데. 아니야. 쌀만 먹으면 치워. 밤 송이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냐 다했다 여기서 이쁜 것만 밥에 넣어 껍질이 절반이야 찹쌀에다가 3컵에 혼합 17국으로 1컵 2컵 3컵 쌀은 아까 6컵 했잖아 잡곡으로 육에 맞추면 돼 이런 것은 상관 말고 쌀만 갖고 육에 맞춰놓으면 돼 아까 팥 삶아 놓은 거 물을 쓸까 말까 그냥 철밥으로 먹어도 팥 넣고 팥 넣은 밥은 좀 놔두면 빨개지더라 우리 좋아하는 콩 누가 좋아해? 좋아한다고 치고 아 소금 안 넣었다 이만큼 넣고 저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치사 넣으면 되지 꼬압 잡곡으로 고춤형 Ad siitä 이제 다 되면 적기만 하면 되지 자커형 와 Ecu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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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밥 한번 먹어볼래? 익었나? 익었어 와 밥 잘됐다 밥 파야지 여기다 퍼주라고 네 번 먹으면 되지 네 번?